ㄹㄹㄱ ㄹㄹㄹㄹㄹ 꿩치우우치웩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이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짱이 오신 аб있었네 아 와쉬웨크가오싱 이슈 혼자신마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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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네 이렇게 오랜만에 제가 이제 대만에서 이제 이 가오슘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는데요. 너무 기쁘네요. 정말 이렇게 많은 팬분들께서 기다려주실 거라고 이제 물론 기다려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미처 몰랐어요. 진짜 제가 이 인상이라는 건 또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제가 이 인상이라는 건 또 첫인상이 되게 중요한데 물론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첫인상 너무 좋았지만 제가 오랜만에 방문했던 이 공항 때부터 많이 이제 당겨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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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요한데요. 당연한 인상은 인상은 정말 좋은데요. 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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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았나? 여러분 기다리시느라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모든 한을 다 풀어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어보면서 한번 소중한 시간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흥미로운 시간을 위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 들려드렸던 곡은 크래미더리라는 곡과 블랙루즈라는 곡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흥미로운 시간은 크래미더리랑 블랙루즈, 여러분의 흥미로운 시간은 어떻게 들어요? 여러분 한국어는 좋아요? 일단 이렇게 준비해봤고 아직 보여드릴 무대가 많이 남아있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여러의舞台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그럼 다음 곡 또 이어서 가볼텐데요. 그럼 다음 곡을 드릴게요. 다음 곡은? 여러분이 소리를 열심히 질러주신다면? 여러분이 소리를 열심히 질러주신다면? 여러분이 정말 크게 소리에 들려주시면 굉장히 열기가 뜨겁겠죠? 그럼 지금 현장은 굉장히 굉장히 뜨겁니다. 그러면 좀 쉬운하게 노래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한 번 더 잘 들을게요. 네, 좌우 좀 갈게요. 네, 그럼 다음 곡을 드릴게요.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